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은 학창시절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야 인생이 충만해진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노후에 어울리는 친구들이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3명과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3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한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진실성이 없고 아부하는 사람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롭게 하는 친구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비유를 맞추지만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이익밖에 없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마치 입술에 꿀을 바르듯 달콤한 말만 속삭이지만 이익을 다 얻은 순간 뒤도 돌아다 보지 않고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에게서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을 친구라고 곁에 둔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뜯기는 수밖에 없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두 번째는 주때 없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순하고 부드러워 좋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이 말 저 말에 휩쓸려서 주때 없이 쉽게 말을 바꾸는 사람은 정말로 해롭다. 평상시에는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믿음을 얻었지만 자신에게 불이익이 조금이라도 닥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그때는 완전히 얼굴색을 바꾸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뒤통수 얻어맞는 것과 같은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냥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나이 들면 반드시 걸러야 하는 친구 세 번째는 말로 다하는 사람이다. 말로야 세상을 다 바꾸고도 남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우수운 사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말로 다하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 너무 가벼워 전혀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만 떠올리니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류의 사람은 떠벌리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낯짝이 두꺼운 건지 기억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항상 두어야 할 세 가지 친구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첫 번째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을 보면 사람이 우직하다고 말한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이익을 보기 위해 해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우직한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만큼 친구 역시 나쁜 길로 이끌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무뚝뚝할지 몰라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복 없이 한결같다. 우직한 사람은 정말로 좋은 친구다.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두 번째 신의가 있는 사람 친구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고 남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항상 꾸준일에도 나서서 도와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언제 어느 때 만나도 변함없이 대해주는 사람이 신의가 있는 친구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생의 유익함만 가져다 줄 것이다. 내 옆에 항상 있어야 할 친구 세 번째 견문이 넓은 사람 늘 공부하고 깨우치고 실천을 행해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즉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있다. 문제가 생겨도 당황함이 없이 해결책을 내놓는 지혜로움과 재밌는 이야기와 창의적인 발상으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다. 그런 친구들과는 잠깐 대화를 나눠도 언제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긍정적인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친구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유형이 세 가지씩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크게 포괄해서 보면 좋든 나쁘든 이 세 가지 유형에 다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친구들의 유형을 듣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떠오른다. 과연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떤 유형의 친구에 속하는지 좋은 친구 유형에 우리 얼굴이 떠오르는지 나쁜 친구 유형에 우리 얼굴이 떠오르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의 유형으로 남아계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